우리 김기인 MC가 이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에 하셨고 그래요? 예 제가 돌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에게도 쨍나고 힘들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압담이 여기서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는 안돼 네 자 우리 김기인 MC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면 되셨을거에요 그때도 이쁜게 봐주시고 자 아무래도 마지막 불만 채널에 준비했죠? 네 불만 채널에 하겠습니다 출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말하여도 너를 잃어버려 하긴 말하네 말도 없이 안전하게 아무 주나 떠나면 대신 안쪽 밑으로 말하네 말도 없이 안전하게 아무 주나 떠나면 두려웠던 나를 잃어버려 하긴 말하네 말도 없이 안전하게 아무 주나 떠나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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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amo 널 이 곳은 미국에 벅차트 펜션 한 gle다 내놨은 나의 너를 강조한 걸어 내놨은 다시 이번 쪽에 티로 맞다놨을 해 낮은 걸어 내놨은 날 일로 다이놈은 김호와 빠르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